진짜 너무 맛있겠는데? 나는 50%로 할게. 먹어봐. 냄새는 우선 좋아. 음. 초콜릿 맛이야. 아이스 맛이야. 생크림이 아니야? 생크림이 맛있는데. 맛있지? 기본이 안 돼. 다 있어. 아 기본이야. 아 이거 기본? 나마 초코라 씨. 나마 초코라 씨. 한글. 얼만데? 재밌겠다. 오랜만이야. QR코드가. 뭐라고 먹자 진짜. 왜? 어. 왜 없어. 어 저기 물 있다. 어 메론물이야 이거는? 아니 샤인마스켓. 샤인마스켓 먹을게요. 교자 스튜디오. 교자 스튜디오? 이거는 소고기고 이거는 돼지고기. 아 올라가자. 네. 교정포. 그래. 엿. 아 이거 504. 근데 이거 진짜 치즈 탈 거였겠네. 치즈 탈 거였기 1개. 네. 치즈 탈 거였기 1개. 치즈 탈 거였기 1개.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. 응. 부각은 내 가세다. 알았어. 치즈 탈 거였기 1개. 네. 아 치즈. 아 치즈. 아 치즈 탈 거였기 1개. 근데 이거 진짜 치즈 맞아? 응. 응. 자 자 자 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봐 먹어봐. 이거 크림치즈 아니야 진짜? 감자 아니야? 감자? 깍게 깍게. 음. 소고기 만두? 처음인 거 같은데? 맛있겠다. 잘 표절해보세요. 소스 필요 없대. 맛이. 난데. 아 사진을 찍자. 흐흐흐흐. 보여주면 끊을 줄 것 같잖아.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. 고기가 살아있어 이거 지금 미쳤어. 맛있어? 응. 다시 한번. 이렇게 맛있었어? 야 고기가 살아있어 이거 지금. 미쳤어. 이거 성공. 응. 다른 데 가자. 구경하자. 토 해야 돼. 토 토. 토 아니. 토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. 뭐야 이거. 이라샤이 마세. 에이. 형 이거 하나만 선택해서. 응. 아 고민돼. 나 진짜. 그렇게 고민되는 일이야? 뭐가 뭐야? 보는 의미가 있어? 뭐야 이거야? 일본어가 잔뜩 써있는. 여기 한번. 여기 한번. 여기 한번. 어떤 문이 좋아? 오뎅이 천고야? 앉아봐 그럼. 그거야 이거. 여기에 돈 넣고. 여기서 나오는 거야. 몇 개 넣어? 네. 한 개씩. 알았어. 짠. 짠. 우와. 이렇게 하면. 뭐야 뭐. 이제 나왔네. 아이고. 왜? 거기 없대. 다시 가자. 둘. 셋. 못다. 아우. 아우. 진짜 복이 없네. 몇 번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. 끝났어 뭐. twelve see you notices oh. 아니. Neighitals 해. Right this is me. 시곔이다. 네. 대화해가 texto. 우라 Про 앱에서ito. 요 PayPalтыS 아니요, 들어봐야 돼. 이거 먼저 해봐. 혼자 한 거 나왔어, 나왔어. 잘 됐어. 야! 잘 되지 않았잖아. 혼자 가, 귀신의 집은. 귀신의 집은 이거밖에 없어? 내가 왜 대답해야 돼? 왜 대답을 해? 아, 빨리 해. 혼자 가는 거야, 진짜? 어, 같이 안 갈 거잖아. 아, 싫어. 어, 그럼 혼자 갈 거야. 갈 거야? 안 해. 해, 오늘 나은 엠도전. 나 안 해. 왜? 싫어. 왜? 그렇게 무서워? 별로. 잘 가. 무서워. 가버렸어. 으아, 울겨졌어. 으악! 으악! 뭔가 나왔나 봐.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나, 배민이. 어땠어? 일본어라서. 하나도 모르겠지? 바람이... 나왔네. 왜 인생이 뜨거워, 이거. 해봐, 해봐, 넣어봐. 뭐야, 바람 왔다. 아, 왜 빼면 어떡해. 아, 왜 빼면 어떡해. 아니, 뭔가 왔어. 아, 빼면 어떡해. 아, 빼면 어떡해. 아, 빼면 어떡해. 우와, 징그러워. 아, 모형이구나, 이거. 이번에 집에 온. 태용이 형. 진짜 옛날 같아. 할머니 집에 있어. 아, 이것도 있었어. 아, 그 따뜻하게 하는 거? 맞아, 맞아. 그런 물 넣고. 야, 물이 잠깐 나왔어. 아, 나왔다. 우와, 예뻐. 우와, 예쁘다. 우와, 예쁘다. 귀엽지 않아? 우와, 너무 예쁘다. 이거 봐. 너무 예쁘다. 우와, 이거 봐. 너무 귀여워, 너무 조그네. 20분. 20분 기다리라. 주문하자, 주문하자. 일반 초밥부터 먹자, 우리. 왜 나한테 먹자고 해? 나는 먹고 싶은 거 먹을 건데. 그래. 네. 나는 연어. 유머는? 나는 이거. 진짜 맛있어 보여요. 이거 뭐야. 반겨줘. 알겠어. 먹어보자. 맛있게 먹자. 진짜? 응. 맛있게 먹어야겠다. 진짜로? 응. 에이, 에이. 진짜 그 정도야? 응. 맛있어? 우동 맛이야. 사게 먹었어? 언제 싼 거지? 언제 싼 거지? 어, 싼 거지? 응? 스피드 메뉴. 도저히 읽을 수가 없네. 도저히. 엄마. 왜 이거 마시라고? 일단 한 번 먹어. 아, 집에서 좀 만들어줘 진짜. 이거? 응. 음. 이제 찍어? 고소하네. 우리가 좋아하는 계란 스프. 이거 봐. 와, 맛있겠다. 내가 시켜볼게. 알았어. 시켜봐. 안녕하세요. 나마이터처럼 해. 잘 있어. 맛있게 해줘. 왜 이렇게 다 닭이야? 닭고기집이라서. 진짜 비주얼부터 호불호가 없어. 보이시고. 제일 맛있어. 제일 맛있어. 제일 맛있어. 나마이터치. 맞아. 아, 진짜. 헤어와서. 뭐야? 할리우드 비트프라든? 여기 할리우드 콘셉트야? 무서운데? 들어가서 얼마냐고 모르겠네. 아니야. 또 있어 보이지 않았어. 괜찮아. 뭐지? 채원아. 없나? 없지. 없지. 귀신이야? 주스로의존같이 생겼어. 그러게요. 빨리 들어가 볼까? 우와. 뭐야 이거? 진짜 뭔데 이거? 여기서 찍어야지. 아, 이렇게 찍어야 돼. 우와. 맛있다. 핸드폰 더 쳐. 봐봐. 좀 더 앞에. 어. 반대를 봐야지. 이렇게? 네. 대박이야. 딸이 있잖아 지금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왜? 어떡해. 내려가 봐. 빨리. 나. 입구에서 보고 있어. 빨리. 재밌지? 너무 무섭네. 나 무서웠어 나는. 예쁘지? 네. 어때? 키레이키레이. 키레이키레이지? 키레이키레이. 혼자는 키레이키레이. 저희는 오늘 여기서 뮤지컬을 봤고요. 0.001%밖에 알아듣지 못했고요. 뭐야 이거? 포트존. 포트존. 왜 같이 앉아. 야 멋있다. 완전. 재밌는 거 해봐. 에이. 아 좀 더 확실히 해야지 확실히. 간다. 가까이 간다. 아무도 없어. 해줘. 야. 야. 어디 가. 야 이거 뭐야. 아. 왜 하면서 못 가. 끝났어. 도라장. 너 어디 가. 또 안 돼. 너를 만할지. 알 수 없는 미래라고. 나도 좋아. 도라에만. 새로운 노래 만들지 마. 10점 가자. 10점. 인간아. 왜 그렇게 집을 좋아해? 오랜만이 나그런데. 나 실버가 아파다? 그래서 뭐. 나 힘든지. 공부는 힘들지 않잖아. 그거 취미잖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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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렇게 말하네. 나는 항상 한국에서 원학당 끝나고 밖에 나갔잖아. 아 맞다. 학교 가서 잤지 너는. 네가 맨날 맨날. 4시. 5시. 그 정도가 줄 멀 거야. 7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못 찾을 수가 있어. 네. 호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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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번에. 내려가 볼까. 저번 보다. 깨끗해. 이게 아미ось? 만지고 싶지않자나 이것만. 만져봐. 아니iba? 그럼 사진 찍어줄께. 오! 오. 어떤arios 하신나 bén? 다른lersboies이 Railoonammander진't grateful Sold를 Consumer각 engage. Ruth Spohn equér 이쪽에서도 또 예쁘게 박 잡 Shot. 뭐아? 뭐로? 악외. 이렇게 Als nod view einem. 호르네. 또 멋있겠어. 여기 앉으면 멋있을 optimizing. 하하 저는 가까이에서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하늘이 야 봐봐 아니 하고 있었어 이거 봐봐봐 왜 얼마나 그렇게 우리 꼬마처럼 인사하는 거야 왜 야 조심해 나 무서워 안해 해 무서워 해 怖 알았다 怖 怖 怖 머리 머리 귀신 할 거야 뭐? 귀신 할 거야 으아 어디 가 귀신 할 거야 귀신 할 거야 귀신 할 거야 싫어 절대 가지 않아 하고 싶으면 혼자 갔다 와줘 어 혼자는 안 되지 그러면 고국인가 마네키네코 한번 보자 돈컷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나 빨간색 아니 이거지 간다 매운 걸로 했지 매운 걸로 했어 나 실버방 이거지? 응 짠짠 짠 맵겠다 진짜 나 옷이 어떡해 나 옷이 어떡해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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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별로야? 안 했네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보다 저 저번에 먹었던 게 더 맛있다 응 바꿔 보자 다 매워왔어 매워보여 더 맛있는 거 아냐 저한테 뭐 똑같아 계란 먹어봐 계란은 맛있겠지 나도 읍수리가 없잖아 고기 맛있는데 고기 맛있는데 고기 먹어봐 뭔가 점점 맛있게 느껴져 그러다 뭐지? 익숙해지고 먹는 거 아냐 어 와 다 밑에 니가 또 이쁘다 외국 같아 와 아라레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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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레짱이야? 어 뭔가 겨자 먹을 때 좋은 거야 어차피 안 달콤해 아 그렇게 했다 메리 그 메리 호프 루피 척박 안 나오잖아 이쁘게 빛나고 있네 자신감자 찍자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할 수 있어? 못아가지 무슨 문제야? 이쁜 계단 올라가 보려고 저기 중간에 좀 척박 오 오 멋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여기 다 한국어로 있어? 한국어 번역 책 없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파 난 문구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문구 있어? 응 이거 한자가 됐어 엘포 되니까 엘포 되니까 엘파이브는 유라가 난데 한 번 해봐 유라이 써겠네 잘해 어 어 야 오 야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여기서 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데? 타이밍에 맞춰서 알았어? 해봐 오 와 이렇게 야 진짜 알겠어 진짜 알겠어 마지막이다 골랐다 골랐다 거기에다가 하는 거야 제대로 해야 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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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검장 응 맛있어? 응 키라키라 동기 아 그렇네 봤지? 펜 동펜 동펜장 여기 밖에 없대 키라키라 동기가 뭘 팔아 그럼 뭐야 이거 처음 봤는데 진 라면 야 이거 봐 그림부터 하하하 구어트로 치즈 응 삼장 응 고추장 삼장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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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뭐야 불나놓은 줄 알았는데 노비타도 있어 어 노비타가 누구야 노진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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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포약이 나왔다 빨리 주문하자 냄새가 맛있겠잖아 해선물 냄새나? 어 광고 있다 뭐 어떤 거 먹어야 돼? 뭔가 이거 있으니까 구워먹을 수도 있어 센스 이거 어때? 아 싫어 이거 싫어 뭐요 그럼 뭐요 뭐요? 이런 거? 센스가 왜 이래? 미치같아 정말 미치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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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어디 한번 센스를 보겠어 네 보세요 보세요 후회에도 하나 먹자 참치 연어방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뭐 하자 이런 거 하나 먹자 참치 돕밥이쪼 아니면 연어방어 돕밥이쪼 연어방어 이거를 그거 먹어요 건배하자 차랑 같이 아저씨 같잖아 건배하자 음 맛있다 하나씩 가자 그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해 우와 맛있겠다 많이많이 왔다 태양 태양 작아 태양 작아 긴가방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음 음 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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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 죽uba 태양 작아 참cr 남은 태양 사기 왜 안들어? 너무 오랜만에 또 어두운 색깔이라서 아이스커피 왔냐? 근데 어차피? 아이스커피랑 우와 여기 카페가 음식이 유명해 왜 이렇게 까지? 프루트티 맛있겠지? 먹방? 맛있는데? 아이스크림은 거주선동이예요 상상한 맛이 귀여운데? 귀엽다고? 응 형아 먹을게 응 맛있는데? 응